첫 번째 질문입니다. 최고의 사기꾼 항목인데요. 감독님 포함해서 사기를 가장 잘 칠 것 같은 사람은? 하나, 둘, 셋! 자, 감독님 지금 유승호 씨인가요? 시우미 씨, 고창석 씨, 그리고 시우미 씨. 이렇게 되면 지금 다 감독님이 유승호 씨, 다 한 표씩인가요? 고창석 씨만 두 표입니다. 우리 고창석 씨, 최고의 사기꾼. 제가 스티커를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. 감사합니다. 제가 되게 선량한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, 이렇게 보였거든요. 유승호 씨, 왜 선택을 하셨어요? 저희 첫 촬영할 때 봉황을 팔아야 되는데, 옆에서 중국말로 계속 말씀하시는, 진짜 중국 분이 오신 줄 알고. 기억나세요? 그때 대사? 지금은 다 기억나는데, 근데 진짜... 진짜 중국 분이 오신 거 같은. 그래서 봉황을 나도 사고 싶었던. 저도 사고 싶었던. 오늘이 되어 다ucker. fascinate. 알아보는 중에는 에서도 TC